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은근영입니다 여러분 요새 지금 상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기업들 공채가 연기된다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네요 이건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라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속상한데요 아무쪼록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진정돼서 원래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꼭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레주메 관련해서 외국계 기업을 희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 관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레주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시리즈 2탄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주메을 꼭 쓰셔야 되는데 그거와 함께 꼭 더 나가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커버레터입니다 자 커버레터 이 내용을 지금 하기 전에 제 레주메 영상을 지금 보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링크를 타고 가셔서 먼저 레주메을 보고 오셔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먼저 제 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 영상을 보시고 이쪽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제가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시기 위한 분들을 위한 두 번째 필수 관문 커버레터 작성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버레터 여러분들 아마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버레터 커버는 말 그대로 표지죠 그 다음에 레터는 편지죠 말 그대로 편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커버 표지 책자를 하나 더 넣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커버레터가 진짜 무엇을 담는 내용인지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지난번 레주메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커버레터로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인지 자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그 예시 샘플까지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말 그대로 실전감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버레터란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계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제가 레주메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보통 이 레주메랑 함께 제출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장 이내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보통 그냥 한 장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버레터는 레주메를 보시기 위한 말 그대로 레주메보다 좀 더 앞서 보는 그런 서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레주메를 보시기 전에 커버레터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으면 커버레터를 보고 이 사람이 과연 괜찮은 지원자인지 이 사람이 보고 싶다 라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쓰는 게 바로 커버레터거든요 그래서 커버레터를 잘 쓰셔야만 여러분의 레주메가 인사 담당자 혹은 그쪽 부서 담당자한테 읽힐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말 그대로 퓨즈의 역할을 해서 인사 담당자한테 쓰는 편지 형태의 글이다 그러면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말고 수많은 지원자들이 포지션이 공고가 뜨면 수많은 지원자분들이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강하게 어필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나한테 무언가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서류상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커버레터고 커버레터에서 내가 진짜 무언가 나는 역량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동봉되어 있는 그 자신의 레주메을 열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단계를 통과를 해야만 여러분은 서류 합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면접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의 무슨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주메에다가 쓴 내용은 여기 커버레터에다가는 굳이 중복해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기에 그 모든 내용들이죠 기본 내용이 아니라 모든 내용들이 레주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주메에 쓴 내용들을 중복해서 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냐 총 4개에서 5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간단 자기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내 경력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 보통 마지막 인사는 입사 후 포부 이런 끝부분에 같이 붙여서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4개에서 5개 정도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우리나라의 자기소개서 포맷과 조금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외국판 외국계 기업에서 선호하는 자기소개서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4개에서 5개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별로 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한 줄씩을 명확하게 띄어서 이렇게 문단별로 딱 눈에 띄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한 문단에 있어서는 보통 한 3, 4줄 많으면 5줄 정도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한 페이지 이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장황하게 쓸 필요도 없고 레줌에 들어간 내용들이 중복해서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불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나의 핵심 역량이 좀 강조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드러나야만 내 실제 레줌에까지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여기 작성해 놓은 그 4,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실제 예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제가 실제 컨설팅을 할 때 외부 컨설팅을 할 때 이런 형태로서 쓰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실제로 따라해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지난번 레줌의 영상처럼 예시를 제가 이렇게 들어드렸는데 이 부분은 홍길동이라는 그 가상의 인물의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맨 위에 상단에는 지원자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주소가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편지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들어가는 경우고요 자 그 밑에 당연히 언제 지원하는지 지원하는 날짜랑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정보 혹은 담당자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주소 이런 부분이 적힐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회사의 주소는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주소로 대체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지원하시고자 하는 포지션 명칭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혹여라도 명칭이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마케팅에 지원하셨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 여러분이 지원을 하시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포지션 명을 확인을 하시고 그대로 여기에다가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본인이 잘못된 지원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인사 담당자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부서의 관리자 이름 혹은 관리자 부서 이런 식으로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름을 알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라고 하면 보통은 뭐 DR Recruiting Manager 그 다음에 뭐 HR Department Manager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 담당 부서 혹은 채용 부서를 대표로 해서 써놓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단으로 이제 실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단에는 간단한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줄은 많아야 5줄 정도 혹은 뭐 2, 3줄 정도도 가능하기는 하는데 보통 3줄에서 5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제 거 양식을 보시면 지금 저는 좀 심플하게 해놔서 그런 거예요 예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여기에는 조금 더 내용들이 추가가 돼서 3줄에서 혹은 뭐 5줄까지 한 문단을 맞춰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제가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 넘어갈 때 한 줄을 띄웠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과거 업무 경력이라든지 내가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페이지에서 직무 관련 핵심 역량이라든지 직무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런 부분이 세 번째 문단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중간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문단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공고문에 있는 공고문에는 수많은 핵심 역량이라든지 필요한 역량 그 다음에 뭐 기술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그와 맞는 본인의 핵심 역량이나 기술 등을 이 세 번째 문단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서술하셔도 되고 개조식 형태로 한 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나타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은 입사 후 포부라든지 이제 향후 만약에 입사를 했을 때 업무 계획 같은 부분을 대략적으로라도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입사 직후 뭐 3년 뭐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게 쓰시는 거에 있어서 뭐 크게 제한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은 인사 마지막 인사겠죠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거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인클로저라고 돼 있죠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레주메가 함께 동봉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동봉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달라 라는 의미로 작성이 된 겁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작성이 돼야만 정확한 커버레터의 양식을 맞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짧게 오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커버레터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히 정해진 구체적인 이런 뭐 포맷이라고 하나 할까요 그럼 양식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레주메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커버레터도 마찬가지로 뭐 딱히 이렇게 정형화된 틀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 대략적으로 혹은 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양식을 좀 참고하셔서 뭐 중요한 내용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대략적인 그런 어느 정도 틀은 공용될 수 있는 틀 같은 경우에는 모두 꼭 지켜주시면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들이 보시기에 좀 더 좋겠죠 자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해서 레주메에 이어서 커버레터 작성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세 번째는 이 단계를 모두 통과한 분들이 겪게 될 영어 면접 영어 면접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영어 면접을 과연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저는 예전에 외국계 회사에 제가 직접 근무도 했었고 뭐 다양한 외국계 기업의 영어 면접을 직접 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녹여낸 영상을 찍을 거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 영어 면접 관련된 그런 영상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취업을 항상 멀리서나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